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당 하나의 사랑은 준비비가 꽤 오래 걸려고요. 그리고 촬영은 한 3, 4개월 가량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했고 좋은 드라마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수진 안무 감독님 이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 하나의 사랑 안무 감독을 맡은 최수진입니다. 저희 당을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내일 첫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신혜선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 하나의 사랑에서 이완서 역할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저희 정말 전국 복복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내일 첫 방송인데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아무튼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 하나의 사랑에서 김영수씨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후회 없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시 시간에 이동훈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저는 감독님을 보는 두 번째 작품이고 도지원 선배님과 두 번째 작품이고요. 다른 분들 다 처음 만났지만 저희 촬영 기간이 이미 꽤 된 만큼 너무 지금은 서로 편하고 재밌어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그게 화면으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미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 하나의 사랑에서 니나 역할을 맡은 김보미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한국 최초의 발레 드라마예요. 그만큼 열심히 발레하고 열심히 최고의 영상을 보여드릴만 하니까 좋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지원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발레단 단장 역을 맡은 최영재로 맡은 도지원입니다.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옆에 김보미씨가 얘기했듯이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발레를 들었고요. 거기다 비꼬 보는 이정선 감독님의 드라마에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바레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쓰겠으면 바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관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사 역할, 후 역할 맡은 김민호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게 천사 배역을 맡게 돼서 어리둥절하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무덥보다 시청자분들께 감동과 웃음을 드리기 위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 한복을 바쳐서 웃음도 드리고 감동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이 너무 좋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라는 드라마 단 하나에서라 이제 질문을 받으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